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던 성범죄 경력자 121명이 적발됐습니다. 여가부는 기관을 폐쇄하거나 관련 종사자를 해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남재윤 기자입니다. 학원 같은 사교육 시설과 학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에서 일하던 성범죄 취업 제한 대상자 121명이 적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54만여 개 기관을 운영하거나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 총 375만 명에 대한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한 결과 121명이 법령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40명 늘었는데 점검 대상이 지난해보다 33만여 명 늘어난 데 따른 겁니다. 적발된 인원이 소속된 기관은 사교육 시설이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 의료기관 수업이 단순이었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인원 가운데 종사자 75명에 대해 해임 조치를, 운영자 46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등을 진행 중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취업 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고 관련 기관은 직원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합니다. 경력 조회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이름과 조치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이 누리집에 내일부터 석 달간 공개됩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